저는 코레오 정범 문슬리입니다 저는 워킹 정범 김유영입니다 저는 힙합 정범 한국에 워킹 정범 저도 워킹 정범 내가 나사람에 주자 김조안 김조안 파이팅! 안녕 하나 둘 셋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고생을 부 fug으로 고생을 안 Sleeping 고생을 보냈으니 영어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 그건 우물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뤄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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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이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뤄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뤄질까 내 꿈을 이뤄질까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뤄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난 웃을 수 있을까 난 웃을 수 있을까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행복하고 건강하게만 성원이 뭔데요 저요 저도 행복해지게 행복하게 춤추고 저요? 몰라요 우리 키폰 화이팅 할까 네 하나 둘 셋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 하나 둘 셋 키폰 화이팅 키폰 화이팅